4,5,6이네요 아니면 비밀번호 풀렸을때 딱 들어갔나? 서방 한번 갈게요 아니면 비밀번호 풀렸을때 그냥 들어가진거 같네 그런데 또한 눈물 마주 보며 미네라인 부족합니다 미네라인 지정합니다 미네라인 지정합니다 미네라인 지정합니다 좋아쓰 미네라인 지정합니다 미네라인 지정합니다 미네라인 지정합니다 소테랑 아! 종족은 개빡센 종족인데 힐살기를 한번 써야 겠고만 힐살기를 한번 써야 겠고만 힐살기를 한번 써야 겠고만 힐살기를 한번 써야 겠고만 힐살기는 이렇게 쓰는 힐살기인데 상대방 토스가 몇시인지 찾아야 되는데 주황색은 12시 아니면 11시가 잘 나오니까 12시로 가봐 바이닉 해주셔야 돼요 1시네요 R주저그 1시네요 패스를 봐야 돼 빨리 가봐 패드 못하게 가로하면 나쁘지 않아 너구리 형님 테란 많이 무거운데 드론 님도 안하는데 방송학 관련 보면 드론님이 요새 유튜브에 강의 영상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저한테 강의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올리시던데 아니 이거 나한테 저작권 받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잉 나오면 나한테 보내야 빨리 드론님 나한테 배웠던 강의를 본인 유튜브에 본인 유튜브에 이제 오리시더라고 게스러쉬 딱 해주면 좋아요 7시 테란 같은데 적으면 진짜 괜찮아 저저프는 가로 아 이런 빌드 개먹었지 저저프인데 가로 했으니까 패드 못가고 괜찮아 뻥거지 뻥거 아 사람은 있어도 나쁘지 않거든 오늘 프로브 경제하러 가는 데마다 거의 웬만한 1킬이 1로 밟고 1로 밟고 꿀팁 하나 알려줄게 이 드론이 돌아오잖아 이때 1로 가서 미네랄 클릭해서 아 저거 뭐야 드론이 겁도가 이상하게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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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m 의isk bo 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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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대가 우탈이 조용히 해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난다 도움이 필요한다 공격을 시작하자 정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아, 드디어 내 생각을 일어난 것 같다 난 둘이 닿았다 정투가 끝난다 4시 지구 7시 적응 콕이 저사람도 잘하네 생각보다 이번 판의 핵심은 팟스워치를 해서 토스 1시에 가로를 해서 패드 못가게 하고 커세어로 공중 잡은거 오버 찍고 다니는거 이게 핵심이었어 이번 판 이것 때문에 이긴거야 좀 어려운 판이지 따라하기 좀 빡세 이건 약간 6,7티어는 돼야 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7시도 생각보다